순서대로 해봐요!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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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한 바나나의 주 그게 바로 나! 야호! 벙이야 안녕! 안녕 띠끼야 내가 재미있는 비눗방울 만들어줄게 우와! 정말! 퐁이가 뭐 만들까? 우와! 네모난 비눗방울이네 어? 크기가 모두 다르네! 여기 가장 큰 네모 비눗방울 그리고 점점 작아져서 여긴 가장 작은 네모 비눗방울 우와 재밌겠다 큰 것부터 터뜨려야지 큰 것부터 터뜨려 논다 짜잔 짜잔 아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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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 끼끼도 순서대로 잘 놓지 자 여기 가장 큰 상자 그리고 그리고 점점 작아져서 여기 가장 작은 상자 우와 많다 끼끼야 이거 집에 가지고 가자 응 그래 아니 그런데 아니 이렇게 많은 상자를 어떻게 들고 가지?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슈슈슈슈 아하 어 어 어 흠흠흠 자 짜자잔 쑥 쑥 쑥 쑥 쑥 쑥 쑥 다 됐다 와 와 와 잘했어 와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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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아 우리 이거 큰 것부터 사례들을 놓아볼까? 네 유진아 한번 해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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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은 늦은 lo 음